자 그러면 참가 번호 6번 서면 자랑 홍보영상 함께 하겠습니다 가요제? 우리도 가요제 가야제! 다같이 미선이 음악으로 가야지 akkss 그래도 아 아 으 으 으 한대요 한대 넌 해구전 가면 안돼 으 너의 눈께 컸대 가락될 때 몸에 맘속 없어 날째눈 감아 먹고 던질 것 떠나가 신난 뒤로라서 우연을 하죠 아 기억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시 볼 수 없던 사랑하는 사람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나만 두고 돌아가거든 다시 나를 찾지 마 언젠가 그댄 나를 찾는다 해도 그때로 내가 먼저 뒤돌았어 그대는 뭘 죽는다 없더니 그대는 뭘 죽는다 한대요 한대 말도 너라면 안돼 더럽게 못해 한 둘째 보낼 수 없어 갈 때면 가면 모두들이 못 떠나와 수업에 미운 한 시간 후회를 하였어 아 기억 속에 널 얘기로 불려봐 다시 풀 수 없는 사랑만 살아 사랑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마 나만 두고 버려거든 다시 나를 찾지마 넌 언젠가 그래 너를 참고나 해고 그때 내가 먼저 지고 나만 땅을 내 볼 수 없더니 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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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번 참가하자 소면까지 함께 했습니다 소면 여러분들 너무 멋지신데요 함성 한번만 주시겠어요 계상 받아서 좋겠다 미소니 우리 소면 팀들이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춰주니까 무대에 참가하신 분이 떨리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서 잘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6번 참가자까지 함께 했습니다